오늘 어떤 간증 4.3.1.1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흑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앱의 어떤 간증 4.3.1.1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피부든 손으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그 머리에 손을 얹어서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함을 받을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어떤 문제가 됐든지 이 시간에 치유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치유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재판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이 해결될지다. 이웃 다툼이 사라질지다. 부부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부 이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되지다 부자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작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작 사이가 회복될지다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그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나살 예수님의 만원이 십자가 보협비를 폭포스로 쏟아져서 오늘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든 문제가 떠나갈지다 나살 예수에서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 예수님의 만원이 모든 질병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는 나살 예수님의 만원이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살 예수에서 치될지다 각종 안병이 떠나갈지다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안병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따라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쥐들지다. 폐암이 쥐들지다. 폐암이 쥐들지다. 좋은 징조가 보입니다. 폐암이 쥐들지다. 간암이 쥐들지다. 간암이 쥐들지다. 간암이 쥐들지다. 간암 한 잔 다 났어요. 새로운 한 잔 안 보이고 예전 간암 한 잔 다 났습니다. 간암이 쥐들지다. 대장암이 쥐들지다. 대장암도 났습니다. 저번에 계속 기도받던 분이 대장암이 났습니다. 그분은 났고 대장에 근종이 있으신 분이 보입니다. 나사리에서 대장근종이 깨끗히 침 bass를 받을 지다. 빨갛게 보이는 대장근종이 쥐들지다. 자궁경부암이 쥐들지다. 자궁경부암이 쥐들지다. 난수암이 쥐들지다. 난수암이 쥐들지다. 난수암이 쥐들지다. 식도암이 지들지다 치매가 지들지다 신장이 지들지다 불면증이 지들지다 또한 변비가 지들지다 변비가 지들지다 당뇨가 지들지다 통풍이 지들지다 탱스 무릎관절이 지들지다 목 디스크가 지들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지들지다 백혈병이 지들지다 또한 몸이 붓고 여러가지 불면증이 지들지다 또한 소아장애가 안된 분이 깨끗이 지들지다 족저근망염이 지들지다 족저근망염이 지들지다 손목증후군이 지들지다 여러가지 질병마다 주님 피무순을 안수하여서 어떠한 질병이 됐든지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살아서 기적이 일어나라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뇌경색 환자가 치유되고 있습니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뇌경색이 치유될지다 예수 별수입사 다신이 제발하지 말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스크 치유될지다 에스비에스비에스비에스비 모든 멀케스팔까지 모든 질병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피무순으로 안수하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치유될지다 아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어 글 sins timelin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